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역 상품권 확대 정책 등 재정 투자를 1호 공약으로 선보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정읍역 일대를 랜드마크화하는 공약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산림조합장 출신인 김민영 후보는 버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내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을 5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정책에 역점을 뒀습니다. 러시아 영사 이력을 가진 이상호 후보는 최대 1억 원까지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1순위에 배치했습니다. 정읍시 공공배달앱 구축,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과 함께 정읍시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